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심령 속에, 제 마음 속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서 이제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귀한 딸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건릉 충만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보장되어 싸우니 아버지 귀한 딸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도 구원 받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